약간 그런거 있지 않아 아 다른 애들이 너무 막픽하면은 내가 약간 던지고 싶은 그런 캐릭 몰라도 괜찮겠지 제가 땡겨놨습니다 물을 잃은 애들이 잡아 재학탈 재학탈 은 잘те안경 쓰이 아 아니 하랑캄 재학탈 다윗 다윗 아... 슬픕니다 아... 슬픕니다 뭐는데 유미오래 아 미친 아잇 돌이 왜이렇게 농량인거야 짱겁냐 안 돼 툭풀아 아잇 재심으로 쓰이네 멋진 피사치자 제약탑 제약탑 도위를 잡았어 도위를 잡았어 뭐야 얘네 왜왔대 아 까미 얘 물었다 어 계단났네 제약탑 가즈니 제약탑 몇명? 트로프 완전 HP 트로프 완전 HP 아잇 어우 다행이다 먹었네 제약탑 이차 아잇 그쵸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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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그쵸 퓨턴이 뒤 잘 봐준다 아 이거 가져왔어 역시 나는 원딜다리 원딜다나 하는 거로 죽어라 안 죽었는데? 마무리는 확실하게 피치 피치 우와 오후 강아지 헛 왕 힛 푹 힛 허 강아지 도망간다 한 곡 받아냈다는 소리였고 와 진짜 미친다 전기쟁이들 아주 역겨운 조합이구만 Peggy Target OUgC 빠르게 encode 이 쪽이 위험하다고 녹색 불책당 카리아? 카리아? 근데 이거 вродеmis 아 개 아프네 이 트루프식 미쳤냐고 자아앗 죽어라아 아우 나 죽었다 일로와 자아 죽었네 에이 나이스 그래 근딜이 있으면 이런 변수가 생겨 아 저거 물었네 어휴 다 뚜껍해 다 뚜껍해 봤다 이거 안녕 어 심지어 변신이 풀렸어 나 빼야지 안녕 고마워 침을 개많이 받았네 침 나이스 아 안 물렸다 아깝다 난 죽었다 트루프 안 돼 임마 면목이 빠져 뭐야 심지어 난 심지어 살았어 야 잠깐만 일로 날라맨다 어우 나 또 맞을 뻔했어 진짜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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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쳐 비쳐 안에 들어왔다 비쳐 와 뒤집고 있다 방금 진짜 와 트루프 명명을 치는 거야 자아 야 여기 맞고 있다 나 또 용돈 쏘게 용돈 쏘게 용돈 쏘야 이제 용돈 없을 것 같은데 게임 끊은 것 같은데 저리 쳐 오네 제약타 공중에서 끌려가는 거 어이구 어이구 아 ㅅ ㅅ 제약타 제약뿐 3 아이구 알았다 제가 에 으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